부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부터 까보겠습니다 아이고 처음부터 제가 싫어하는 거 나왔습니다 리안리 스트리머 플러스 역시 컴퓨전이라서 포장이 빵빵하네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유니펜 SL122개 사용하시던 하드디스크 같아요 3TB 짜리네요 리안리 갈라하드 240 유니펜 버전이네요 화이트고요 이거 로고 뒤집어졌나 확인해 볼게요 로고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 박스 봅시다 여기 난장판 왔습니다 다 까지고 이거 보드 준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다 다 난리 났습니다 이거 아니 포장을 어떻게 했거니 이게 다 뜯어져요 이것도 새 거예요 아 까부신 건가 이거는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십시오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 RTX 3070ti 화이트 유니펜 SL120 화이트 3팩 SSD는 마이크론 P5 플러스 1TB 입니다 희한하게 나사를 주네 CPU는 i7 12700K네요 정품이고요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문제야 샌드위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샌드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샌드위치 자체는 그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보통 샌드위치를 할 때는 같은 펜을 써요 앞뒤로 얘는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아쉽겠지만 그러면 순행을 측면에 달고 이거를 뒤에 달아 달라는 얘기죠 해달라니까 해드려 보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은 아유 또 나왔습니다 리아니 스트리머 플러스 8핀 램은 커세요 벤전스 RGB 프로 SL 와 뭐야 코드킷이네요 8GB 4개 32GB 3200짜리구요 CL16인거 같은데 CL16 직구 하신거에요 직구 커세요 램을 쓰면 단점이 어? 오 이거 미스틱라이트로도 되네 단점이 없어졌습니다 파워는 쿨러 마스터 V850 SFX 골드 화이트 에디션입니다 케이블도 흰색인가? 오 이거는 가이드가 있네 ATX 그거 선도 흰색이네요 왜냐면 CPU 전원선은 슬리빙이 없으니까 이것도 직구인가? 파워가 해외로 들어있어요 CPU 보조전원 슬리빙 케이블 하나 사서 할까요? 좀 아쉽지 않습니까? 메인보드는 MSI B660M 박기어포 와이파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니펜이 5개짜리가 있어? 어? 아니 유니펜이 5개짜리가 있었어? 아 5팩짜리는 해외에서만 파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이거 5팩인지 상단 3개 하단 3개 후면 한개 호수 밑으로 해줘요? 밑으로 하는게 맞네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다이나믹 미니가 참 이뻐요 만들어 놓으면 MATX 보드라면 이뻐요 딱 맞아 딱 맞게 돼 있어 아주 이쁘게 딱 맞게 돼 있어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선정기 기술로 또 해봐야겠네요 야 그럼 이거는 컨트롤러 이거는 컨트롤러 부숴먹으면 AS 못 받은 거야?